안녕하세요 여러분! 유일랜드입니다! 저희가 여행을 하면서 꼭 한번 해보고 싶었던 컨텐츠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10달러로 하루 동안 그 지역을 여행하는 거였어요! 근데 사실 시골마을 같은 데서 하면 너무 손쉽게 할 것 같아서 비교적 물가가 비싼 자카르타에서 오늘 한번 해보려고 해요! 나름 수도에서! 그래서 저희가 카드도 놓고 오고 이렇게 돈만 바꿔서 바꿨습니다! 진짜 딱 20달러! 300루피아만 가져왔어요! 딱 이겁니다! 이걸로 하루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아니 나 나온지 얼마 안 됐는데 너무 저어서 카페 가고 싶어! 첫 하루가 날 수 있어서 적응 안 된다! 여러분 진짜 숲하고 뜨거워! 근데 우리 도대체 어디부터 가는 거야? 일단 여기서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선지인들이 많이 가는 시장 같은 곳일 때 아 진짜? 거기부터 한번 가보자! 여러분 저희가 가려는 곳이 알아보니까 택시타고 한 20분이면 가거든요! 근데 저희는 돈을 아껴야 하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40분에 걸쳐서 가야 됩니다! 아니 근데 정민장까지만 걸어서 20분이야! 진짜요? 어! 아니 우리 지하차 타고 가는 거였어? 몰랐어? 우와! 나 지하탄다! 들어가는 입구가 진짜 한국이랑 비슷하다! 그니까! 와! 자카르타가 확실히 수도긴 해! 이런 것도 있고! 우리 너무 신기해하는 거 아니야? 창피해 안 해 좀! 와 여기 가드도 계셔! 안녕하세요! 아, 헬로! 다른 곳이 있는 곳에 있는 곳은? 네! 저는 아직은 이곳이 있는 곳이야! 이곳이 있는 곳은 진짜 너무 많아! 네! 근데, 만약에 MRT을 사용하거나 이곳이 가능한 곳은 없어도 구매하실 수 있다면 우리 구매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네! 이곳에서 구매하실 수 있어야 해요! 근데, 우리 돈 아껴야.. 근데, 우리 돈 아껴야... 뭐 한 건? 1.US 달러 1.US 달러 1.US 달러 저 백신 접종 증명서 여기는 백신도 안 맞으면 지하철도 안 켜지네 3.US 달러 3.US 달러 감사합니다! 유튜브 채널으로 내 비디오로 우리 비디오로 촬영 허가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만! 우리 마스크 안 사면 큰일 나겠다! 걸리겠다! 근데 마스크가 1달러 생각지도 못한 지출이 나와버렸네 무슨 내용인 것 같아 철저합니다 근데 내용물은 철저하게 보지는 않아 보이는지 안 보시는 것 같아 제일 저렴한 걸로 보여 이거 세일한다! 두 개 있다! 한 1,200원 어쩔 수 없으니까 감사합니다! 마스크 상태는 괜찮다! 이렇게 생긴 F95 여러분! 저희는 마스크를 갈아깠고 티켓을 사야됩니다 아, 여기 카드가격이 포함되어 있네 아, 여기에 카드가격이 포함되어 있네 그럴까에는 비슷하겠다 택시가 한 두 배 쐈겠다 마스크도 샀는데 복장이 된대! 왔으니까 다른 거에서 아껴보자 만약에 카드가격이 포함되어 있다면 두 사람을 사용할 수 있나요? 두 개 사야돼 감사합니다 지하철에서만 객각 따위를 썼네 와, 너무 좋은데? 근데 우리가 어디서 내리는거야? 우리가 아신까지 가야돼 세정모장 와, 상황이 좀 있다 지하철이랑 비슷해 그리고 에어컨 때문에 여기는 되게 쉬워 이제 내려야돼 5분 남편 같은데 이제 20분만 더 걸으면 돼 아, 그럼 택시 탔지 택시 탈 돈이 있었구나 이 콘텐츠는 오늘부로 마지막이다 아니 근데 우리 생각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냐? 아니, 나 배가 너무 꼽고 조종이 괜찮아? 맨날 잘 먹고 잘 사는 콘텐츠 하다가 분주리니까 힘들지? 조금만 힘내 아직 반의 반도 못 왔어 뭔가 좀 외관이 오, 헬로 땡큐 뭔가 외관이 라이트 클럽 같지 않아? 잘못한 거 아니지? 오, 땡큐 오, 나이스 평상시에 돈이 없다고 거절할 때는 진짜 뭔가 좀 마음에 찔렸거든? 근데 지금 진짜 없어서 거절하고 있어 어, 뭐야 이거? 이 과일 진짜 장갑하다 벌봐봐 와, 이렇게 인증을 해주시네 오, 쏘이겠다 오, 쏘이겠다 진짜 다양한 과일이 예쁜다 두리안도 팔고 자몽도 팔고 오, 이거 뭐야? 정말 하는데 이건 하나 마실까? 아니, 음료수야? 조용? 야, 야, 야 하나 마셔볼래? 오, 오케이 와, 어머, 어머 어디지? 하닛? 하닛? 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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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연유 와, 대박이다 근데 이런게 좀 들어가야 달달하지 네 오케이 땡큐 진짜 좋다 앉을 곳도 있네 땡큐 크라페 크라페 크라파 오, 오케이 저희가 인도네시아 말을 배우는게 빠를 것 같아 네 제가 한번 먹어봅시다 와 와 왜왜왜 와 와 시원하지마 스윗 아보카도 맛에 연유에 못한 시원한 맛 되게 달아요 어때? 진짜 단 아보카도에 연유 너가 맞네 응 중간중에는 아보카도 씹히는게 너무 맛있어 맞아 맞아 2명은 첫번째 사치성들 이렇게 달라해도 안 준다고? 어디서 어디서 다녀? 한국에서 한국에? 오케이 저는 한국에 왔어요 오 어디서 가면 싱싱한 곳은 나도 가면 인천에 나도 가면 인천에 아, 인천에 인천에 아, 인천에 나이스 인천에 인천이 너무 좋지? 네 오, 어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해봐도 돼이 아 그래도 에너지가 조금 생긴다 근데 제가 너무 고파 아직도 어 뭐 좀 더 먹어야겠어 아니 여기 먹거리 천국인데? 아니 저기 안에도 뭐가 있는 거 같아? 너 여러분 여기 저렴이 음식이 진짜 많이 파는 거 같아 와 이런 튀김류도 많이 팔고 여기 흠집분들이 진짜 많이 드시네 어? 우리가 아까 먹었던 거 또 파는데 이거? 아니 여러분 여기 먹을 게 너무 많아서 고민되는데 나 지금? 한국간 고민이다 갑자기 생기가 돌아가 일단은 가볍게 한 바퀴 돌고 골라보자 그래 그래 우리 한 끼를 먹어도 중요해 캘벅도 파는데? 우와 우와 Is it good? Good? Good 당연히 굿이라고 하지? 추천해달라고 해야 돼 그래 위치 케밥 아 It's the most popular Okay Best best Yes thank you thank you 어? Thank you? I mean 위치 케밥 아니 오빠 너무 내가 영어해 볼게 베스트 메뉴 베스트 베스트 What? 넘버 3 넘버 1? 넘버 1? 넘버 1 넘버 1 너도 나랑 비슷하네 너도 나랑 비슷하네 다시 내가 해볼게 다시 내가 해볼게 Okay 넘버 3 3 3 is the best 아 내가 통했다 베스트 셀러 베스트 셀러 베스트 셀러 3? 3 우리 둘이 지금 스페셜을 먹는다고? 아니 2,300원 차인데 스페셜을 먹자 형님 가이가이브에서 아니 나 이거 먹을게 난 스페셜 난 스페셜 2 스페셜 2 스페셜 2 스페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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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즈 아 나 좋아해 나 좋아해 나 좋아해 나 좋아해 나 좋아해 나 좋아해 와 안에서 버터를 올려서 아주 달콤하게 와 와 와 와 아 이거 서비스 좋은데? 난 배가 벌써 부르다가 재밌었어 아니 쇼맨십이 진짜 좋으셔 오 여러분 치즈가 흘러 넘친다 와 야미 야미 크기가 대박이네 진짜 진짜 과장 안하고 그 15cm 서브웨이 크기만의 거의 어우 비슷하다 근데 원래 이런거 먹을 때 콜라 한잔 있어야 되는데 아이 전 너무 사치야 그럼 이렇게 할게 내가 씹에서 쓸게 아니 지금 같이 아니 내가 쓸게 같이 쓰는데 미안해 난 쓸게 땡큐 땡큐 근데 나는 콜라 한개 진짜 먹어야겠어 진짜 아니야 진짜 미안해 아니 근데 잘 안 먹을 거야 잘생각해 오면 먹자 오 오 오 오 식스라고? 식스 안돼 먹자 오케이 하필 또 식스냐 땡큐 드리마카시 드리마카시 드리마카시라니까 아 분위기 좋은데 자리를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와 뜨끈뜨끈하다 이온 온갖 스포셜을 먹어야지 어우 양 많아 내가 돈을 찍다오고 없냐 좋아 좋아 진짜 식당에서 먹는 거 못지 않을 정도로 알자고 맛있어 약간 매콤한 걸 좋아하시면 더 괜찮을 것 같아 겉으로 받아 나는 팡팡 고객기 하면서도 그러면서 약간 치즈 때문에 느끼하고 진짜 맛있어 와 진짜 맛있다 금감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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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그걸로 안 닿았으면 후회했다 후회 여기서 잠깐 중간 점검 얼마나 남았나 확인해야겠어 정확히 이 시점에서 137.5? 벌써 그렇게 맛있어? 근데 우리가 쓴 건 맞아 돌아가는 교통비까지 고려해서 잘 놀다 놀아? 잘 말도 꼬이네 잘 고생해보자 여러분 또 물어보니까 여기 밑에 있는 시장이 자카르타 최대 규모의 섬유시장이라고 해요 옷 같은 거 파나? 그렇지 우린 살 수 없어도 소화시킬 겸 아이쇼핑을 한번 하나 진짜 못 가네 와 상타오네 인도네 인도네이랑 진짜 비슷한데 그렇네 와 여러분 근데 여기 자카를 되게 많이 파는 것 같아요 잊었죠? 어 그러니까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여기 와서 거의 모든 걸 다 구할 수 있대 필요한 거 있어? 헤어벤트 필요하다며? 아니 우리 제목을 바꿔야 될 것 같아 10달러로 여행하기가 아니고 10달러로 살아남기가 되고 있어 여러분 저희는 시장을 대충 한번 구경해봤고 또 다른 지역으로 한번 이동을 해볼게요 저희가 제일 편하게 쉴 수 있는 곳이 대중교통인 것 같아요 이거야? 어 한번 물어봐봐 아 땡티네 아 우리 대화한 거지? 맞아? 일단 타봐 저희도 불러볼까요? 네! 얼마나 많지? 얼마나? 얼마나 많지? 아니, 그냥 캐시! 아니, 그냥 캐시! 캐시! 캐시? 캐시! 죄송해요, 카드가 없지! 내려야겠다! 내려야겠다! 죄송해요, 우리 돈을... 카드! 감사합니다! 고기 앉아! 고기 앉아! 버스가 캐시로는 계산이 안되고, 카드가 있어야 하더라고요. 저희 대신해서 내주셨어요. 아, 진짜? 한국에서 왔어요? 오! 한국 여행하셨어요! 대박이다! 아니, 우리 집 근처까지 오셨는데? 서울, 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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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어폴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빨리 와요? 네, 빨리! 아! 아! 고마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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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서 받는가 봐! 핸드폰보다 많은 게 현지인 셀스입니다! 확실히 정확하죠? 그치? 고마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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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카드 1인분! 1카드 1인분! 1카드 1인분! 그러니까 저 기계에서 뽑는 카드는 한 사람당 한 명밖에 안 되는 카드고, 여기에서 사는 건 더 비싼데 2명이 되나 봐요! 그렇게 크게 세이브한 것도 아니네! 네, 네! 아무튼 가봅시다! 오~~ 네나... 올리바디디! 올리바디디따! 아웅! 와이엄! 와이엄! 라인2에 원피 라는 버스를 타래요! 라인2에 원피! 저 아니야? 맞아! 맞아? 헬로! 투! 두 사람이! 네? 네? 네! 아까 찍어서 된 건가? 아, 땡큐, 땡큐 안녕 안녕 와, 갑자기 사진을 찍어주신다고 해서 아니, 유튜브 앞은 막 괜찮은데? 되게 깔끔해 난 지금 진짜 행복한 게 이거 타고 오래 가야 된다는 게 너무 좋아 그럼 내려와서 다시 카메라 켜도록 하겠습니다 도착했다 아니, 버스에 있는 내내 쟤네들이랑 얘기하느라 신기하다 한글 공부하고 놀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어디에 도착했냐면요 여기에 100년이 넘은 로마 타툴리 대성당이 있다고 해서 왔거든요 아니, 근데 모스크랑 같이 있는데? 원래 붙어있대 아, 진짜? 어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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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아니, 진짜 자카루타가 저번에 그 위사타코타토와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유럽뿅인 냄새가... 아니, 유럽뿅인 냄새... 그러니까 유럽뿅... 뭐라고 해야 돼? 유럽냄새... 아니, 유럽냄새... 아, 그래, 유럽 느낌이 나는 곳이 많은 거 같아요 유럽뿅인 냄새는 뭐야? 유럽뿅 냄새? 와, 여러분, 여기는 모스크? 이렇게 하면... 여기는... 성당! 솔직히 저한테는 모스크가 더 신기한 게 이건 우리 명동성당이 있잖아 어, 그치 이게 조금 더 멋있다 그리고 이 모스크가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큰 모스크래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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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니까 여기는 6시 이후부터 오직 기도하는 사람들한테만 오픈을 한다고 해요 괜찮아, 난 밖이 더 멋있어 와, 진짜 크다 아니, 근데 이렇게 뒤에 성당을 놓고 걷는 것 자체가 너무 예쁘다 마침 해가 좀 지는 타이밍에 와서 더 멋있다 근데 막...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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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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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를 위한 무슬린 사람들만 이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보려면 이 정도 떨어져서 관찰할 수밖에 없어 근데 여기 볼 수 있을까? 너무 아쉬워서 앞에서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저거나 구경하다가 가자 넌 하나? 오픈! itudesópter 네 오늘 간다 여기서만 이사해야 돼 사실은 안뇽 너무 잘하고 인심есь 어떻게 인사하는지 모르겠는데 귀엽다 yers, 에리! 아, 아규 화났었어 콩 compress 아 이거 우리가 못 혼자서 화났다고 코리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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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 사랑해 바이바이 안녕 와 여러분 사진 찍는 거 너무 재밌었는데 경비원분이 조금 화나신 거 같아가지고 빨리 가야 될 거 같아요 여러분 사실 저희는 하고 싶은 게 몇 가지 더 남았었는데 수산지장도 가서 밥도 먹고 하려 했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 될 거 같아요 돈이 55 남았습니다 이걸로 흥정을 해서 집에 가야 돼 내 셀폰 우리 가야 우리 가야 너무 오래 혀가 많았더라 우리 가야? 노래는 아니 우리 가야 아니 이 자동차가 갈 수 없는 길이 있나봐요 이 자동차가 갈 수 없는 길이 있나봐요 그래서 고잭으로 가야 돼 고잭으로 가야 돼 고잭으로 가야 돼 고잭으로 가야 돼 한 번쯤은 해볼 만한 컨텐츠지만 두 번은 안 할 만한 컨텐츠 두 번은 안 할 만하다 왜냐하면 여행 오면 그냥 편하게 즐기고 마실 거 마시고 탈 거 타고 맞아 좀 사서 고생한 느낌이 있긴 한데 그래도 재밌었어요 그럼 저희는 택시가 바로 오기 때문에 집을 타고 바로 가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 안녕 고잉 토탈 10만원이 넘은데 친구네 97 복상이야 아 복상이네 그럼 하나밖에 못 사죠 네 괜찮은거 먹을 거 나 먹어 한국 문화원에서 만든건데 돈을 많이 벌고 싶다고 써요 여러분들 행복하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